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남자친구로부터 느닷없이 파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신 없이 어쩌다 보니 결혼을 했다,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다는 메일을 보내고 집을 나가버린 남자친구는 3개월째 유 씨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유 씨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됐을 것을 왜 결혼식까지 올리고 나서 바로 파혼하자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유 씨는 신혼여행 직후 이유 없이 파혼을 통보한 남자친구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결혼 비용과 의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관심 있는 사건입니다. 신혼 부부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헤어졌는데 3개월 전에 누군가 지인의 소개를 위해서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일단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 3세 남녀를 보면 아주 평범한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했어요. 일단 1년 6개월 전에 지인이 소개를 해줘서 둘이 사귀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남자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여성이 넘어간 거죠, 쉽게 말하면.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사귀는 과정에서 한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 남성이 프로포즈를 합니다. 우리 결혼하자. 그런데 그 프로포즈를 받고 여성이 고민을 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은 아니었어요.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맞춰가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결혼 준비하다 보면 많이 다투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다툼은 좀 일상적인 다툼이고 그 당시에 남자친구가 조금 예민한 성격이긴 했지만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포용하고 살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3개월 전에. 그리고 나서 지인들 다 참석하고 양가 부모님들 모여서 결혼식을 하고 유럽에서 지금 유럽에서 신혼여행까지 갔다가 왔는데 그 이후에 아주 황당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냥 이 내용과는 상관없이 한번 질문 좀 드려봐요. 혹시 아는 분 중에 신혼여행 갔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실제 있는 분들 있잖아요. 뭐 드라마도 있지만.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이 신혼여행을 갔다가 왔는데 그 황당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각 양쪽에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장인댁이라든지 시댁에. 그게 공평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관념이 나랑 맞지 않다고 하면서 그냥 서로 캐리어 끌고 각자 집으로 갔어요. 국민이 프로파일러 아는 분이 실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돌아와서 파혼했다는. 본인 신고를 안 했는 경우는요.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지금 아직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전에 본인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지는 않지만 간혹 이렇게 신혼여행 갔다 갔다가 각자의 삶을 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해요. 이 부부가 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렇게 헤어졌을까. 이 부부의 얘기는 뭡니까? 일단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잘 갔다 왔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보통 하는 것처럼 남편의 집에서 하루 자고 또 아내의 집에서 하루 자고. 각각 결혼하고 신혼여행 그 기간 다 끝나고 각각의 직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첫 출근한 그날 오후에 남자친구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하나 와요. 오늘 나 집에 우리 신접살림 차린 집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집에 가서 자고 오겠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안 돼서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이메일이 한 통 도착을 하는데 이 이메일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연애 기간 동안 내가 너무 좀 이상했다.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나는 결혼에 대한 의지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우리 집에 왔던 당신의 모습도 굉장히 불편해 보였고 말하자면 처가였겠죠. 처가에 갔던 나도 너무나 불편했다. 고로 결혼 생활 유지할 수가 없으니 나는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하고는 연락이 두절돼 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밖에 없지 이런 일이신데. 황당한데 무책임하고 왜 아니 또 하나 뭐냐면 아내가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자초증을 잘 설명하고 자기의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락을 딱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이 사람 엄청나게 무책임한 사람인데 사실 예전에 신혼여행 가서 파톤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 경우는 뭐였냐면요. 우리 둘이 부부가 됐으니까 서로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과거에 사귀던 남자니 사귀던 여성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보자. 허심탄회하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안하고는 졸졸졸졸 얘기하는 바람에 신혼여행에서 속된 말로 끝나고 오는 사람이 있기는 했었다고 그래.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자신 없으면 결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신혼여행 갔다 나와서 소식을 끊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여하간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부모 찾아갔죠. 시부모님한테 가서 자초진영이 일요일 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또 이 시부모님들도 대단해요. 우리는 그런 사생활, 그런 거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사생활이 아니죠, 이거야. 참, 이건 갑갑한 얘기죠. 그래서 시부모한테는 별 뼛조간 이야기를 못 듣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낳았습니다. 남자의 회사로 찾아갑니다. 또 문자, 이메일 잔뜩 보내도 이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응답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결심을 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헤어져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네, 근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저 같았으면 바로 가서 난리를 쳤을 텐데 그래서 석 달을 이 남자가 오지 않을까 기다립니다. 근데 석 달을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서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리고 어디 가면 지인들이 신혼 어때? 라고 물어보는데 민망하기도 할 거고요. 부모님한테 미안한 마음도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지금 한 것입니다. 일단 결론을 냈는데 오늘 궁금증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일단 결혼식을 많은 하객들 앞에서 했습니다. 약속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혼인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방법이 있는가가 첫 번째 궁금증이고 두 번째 궁금증은 만약에 법적으로 혼인 유지가 불가능하다면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돈 많이 들잖아요. 예단 혼수하면서 4천만 원 또 예물하면서 또 천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 돈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돈 돌려받을 수 있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지금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거 한번 저는 질문하기도 좀 어려워요. 일단은 남자가 남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결혼에 대한 부분 중에서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인데 제가 왜 이 질문이 어렵냐면 이미 좀 끝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혼인 신고를 최근에는 미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다른 경제적 이유 때문에 미리 하고 결혼식은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식을 치른 후에 혼인 신고를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혼인 신고를 했다면 그때부터 법적인 부부입니다. 법적인 부부라면 민법상 동거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요청이 가능한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냥 약혼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민법사 약혼은 강제 이행을 청구를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약혼했다가 한 명이 떠나버리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안 했다면 어떠한 요청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나눠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혼인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법적인 절차를 이혼해야죠. 이혼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상황에서 이 여성이 그래도 우리 결혼식까지 올렸으니까 남성이 사라졌어도 혼인 신고를 해야겠다. 사실 요즘에 혼자 혼인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혼인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혼인은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성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결혼식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었다는 것 자체 그런데 일방적으로 파혼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 여성이 원하는 건 그렇다면 지금 혼인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는 거고 그럼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은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보통 이 약혼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혼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거고요. 명백하게 그렇다면 결혼식 때 들어간 비용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식장 대여 비용, 식대, 웨딩 촬영비, 드레스비, 한복 대여비, 신혼여행 비용, 예단비는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물이 가잖아요. 서로 예물 교환하고 또 여성 입장에서 집에 가전제품 같은 거를 미리 신혼집에 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돈으로는 못 받고 현물로밖에 못 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황당하게 결혼반지를 다시 끼지 않은 결혼반지 남자한테 준 거를 그 현물로 받아야 되지 이 결혼반지 값을 달라고 하는 건 인정이 안 된다는 게 법원의 일관들이 팔립니다. 현물로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분명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제 사실 입증을 또 해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안 살 걸 대비해서 영수증하고 남겨두기가 좀 어렵고 만약에 카드라든지 이런 걸 했다면 결혼에 들었던 비용, 내가 썼던 비용 그건 남편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이 남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예물 같은 경우는 지금 말한 것처럼 각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식 비용 관련된 부분은 청구가 가능한데 현물을 그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환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질문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까지 했는데 일방적으로 저렇게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어떤 피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위자료 무조건 인정됩니다. 무조건 인정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혼인을 하기로 했다가 결혼식까지 올리고 나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버리면 100% 위자료 인정되데 보통 이 정도의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한 천만 원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이 소송을 이기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지금 너무나 이 남자가 무책임하고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 인정받는 건 어렵지 않은데 뭐 위자료도 한 천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문제는요. 가전제품 저기 들어갔던 거 그거 팔면은 중고품이잖아요. 다요. 그거 저 반값 좀 넘게 못 받잖아요. 그런데 그 갭에 생기는 손해는 배상도 못 받으니까 저는 경우는 신호증 마련할 때 예를 들어 전세 살았다 그러면 다 그거 전세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간 건대로만 나눠가는 거고요. 살아요. 그런데 저는 여성분이 돈을 떠나서 너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람하고 계속 평소에 나한테 매일로 이별을 통보하는 남자랑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 돈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인생을 벌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현명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결혼식 비용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로 가능하고 현물 같은 경우는 맞교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자료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조언을 드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